아니, 이거 이 다 뭔 말입니까? 아니, 아버지는 조국 해방 전쟁 때 락동강 전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시오? 그래서 공화국 영웅이라고. 아니야. 일사 후퇴 때 남으로 비난 가서. 근데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? 왜요? 소리 났지라. 아버지가 남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기딴 출신 성분으로 내래 지금까지 사람으로 제대로 하면서 살았겠네. 기대도 어떻게. 아버지 혼자 비난 보내고 그때 내 외삼촌이래 날 친정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었어. 기대도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요. 기카면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지 않을까 싶니까. 아니, 지금이라도 찾을까 싶습니다. 안 된다, 대훈아. 살아남지 못해. 내래도 잘 알잖네. 지금까지 이런 모든 거이 다 물거품이 될 거야. 기카고 애들 앞길이 창창한 영철이 승희 날개 꺾고 싶네. 이래도 살아계신지. 이래도 살아계신지. 이금만이래. 나중에 나중에 통일되면 그때 니 아버지 꼭 찾으라오. 오, 바리. 어머니. 태훈아. 이리. 아멘. 가만히 말. 꼭 명심하라. 내내 간다고 있지 않네. 간다고. 아버지. 어머니. 수룩아.